안녕하세요. 골프 근육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상체 근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특히 어깨 밑쪽에 있는 등쪽에 있는 광배근과 왼쪽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가슴 근육입니다. 광배근과 가슴 근육이 스윙을 잘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합니다. 다운스윙을 얘기할 때는 팔과 클럽을 백스윙 탑에서 가슴 앞쪽으로 다시 당기는 동작 그런 것을 다운스윙이라고 합니다. 잘 당겨야 다운스윙을 잘해야 공을 효율적으로 잘 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힘을 잘 써야 합니다. 제때 써야 합니다. 쓰는 방법을 잘 알아야 공을 더 정확하게 멀리 잘 칠 수가 있습니다. 팔이 몸 정면에 제때 정확한 시간에 오지 못하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대부분의 샷을 실수로 하는 경우에는 백스윙 탑에서 팔이 몸 정면에 너무 늦게 온다던가 또 너무 빨리 옴으로써 공을 깎는다던가 아니면 공을 감아서 왼쪽으로 혹을 내는 그런 잘못을 많이 합니다. 팔을 몸 정면에 제때 잘 데려오는 것 타이밍 맞춰서 다운스윙을 잘하는 것 그런 것이 샷을 잘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근육 사용법을 좀 더 잘 이해를 한다면 좀 더 제때 효과적으로 파워를 써서 근육을 움직여서 스윙을 잘하는 데 큰 도움이 아마 될 것입니다. 다운스윙을 잘한다는 말, 그 말은 등과 어깨의 큰 근육을 사용해서 팔을 몸 앞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 그걸 잘한다, 그래야 다운스윙을 잘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왼쪽 어깨 날개 바로 아래,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면 등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이 이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왼쪽 어깨 아래쪽에 있는 이 지점에 이 지점을 중심적으로 느끼고 클럽을 당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김 동작의 중심점이 바로 어깨 아래쪽, 이 부분이 중심점이다. 일종의 피벗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김 동작의 중심점이 여기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다운스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기는 동작에는 두 가지 특징을 나타냅니다. 당김 동작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트랜지션 동작이 일어나야 합니다.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공을 치러 들어가기 전에 이미 어드레스 자세를 백스윙 탑에서 좀 일찍 어드레스 자세를 만드는 자세 그런 것을 방향 전환 동작이라고 해서 트랜지션 동작이 당기는 동작보다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당기는 동작은 팔뚝과 손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백스윙 탑에서는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는 트랜지션에 이어서 골반과 몸통이 잡아당기는 대로 손과 팔은 따라 내려와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팔과 손이 타이밍을 빨리 풀어서 친다든가 팔뚝을 펴서 치게 되면 그러면 등근육을 잘 당겨서 다운스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의 펜실바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생체 역학연구실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골프 스윙에서 근육 활동에 관한 연구를 한 것인데 왼쪽 활배근 그러니까 광배근과 또 왼쪽 대흉근, 대가슴근 이 두 근육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입니다. 둘 다 왼쪽. 활배근도 왼쪽이고 가슴근도 왼쪽. 이 두 근육이 가장 골프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것을 밝혀냈습니다. 왼쪽 활배근은 백스윙을 탑을 해서 왼팔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회전을 시켜서 아래쪽으로 땅 쪽으로 클럽을 잡아당깁니다. 팔을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가슴을 가로질러서 팔에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왼쪽 활배근을 시계 반대 방향, 왼쪽으로 당겨서 다운수융을 하면서 반대로 왼쪽에, 앞쪽에 있는 가슴근육은 그 반대 방향,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서로 어긋나게 반대 방향으로 해서 움직여서 몸의 중간 부분으로 향해서 가슴근육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왼쪽 활배근은 왼쪽으로 잡아당기고 동시에 왼쪽에, 앞쪽에 있는 가슴근육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어긋나게 잡아당기는 움직임을 통해서 파워를 더 많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근육의 역할을 얘기할 때 왼쪽 활배근은 잡아당기는 것은 일종의 수축하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대형근은 반대 방향으로 몸의 중간선을 향해서 거꾸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항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활배근은 주동근이라 해서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당기는 동작을 하면 왼쪽 대형근은 반대로 버티는 동작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기랑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두 근육이 서로 엇박자로 그러니까 서로 반대로 움직이게 하면 팔을 땅쪽으로 끌어내려서 몸 가까이 다다르게 해서 파워를 최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작 공을 치러 들어갈 그런 구간에서는 왼쪽 활배근의 당김 동작이 줄어듭니다. 대신에 왼쪽 대형근은 좀 더 활동적이 됩니다. 그래서 임팩트 직전에는 가슴 근육을 최도로 펴서 최도로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왼쪽 대형근의 역할은 왼팔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임팩트 지점에 가까워지면서 팔의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상 팔과 클럽이 몸 중심에 오도록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간단하고 분명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골프 스윙을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다운스윙 초기에는 왼팔이 코일에서 전달되는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속도가 점점 올라가야 합니다. 가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클럽 샤프트에 에너지를 전달해서 마침내 공을 칠 때 클럽 헤드에 힘을 가하기 위해 다운스윙 중간 지점에서는 이번에는 팔을 많이 감속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임팩트 시점에서 팔을 가속을 해서 공을 쳐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다운스윙의 3분의 2 지점 그러니까 8시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운스윙의 8시 지점부터는 팔을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면 그러면 팔에 힘만 잔뜩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워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스피드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클럽 헤드에 파워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 공을 치는 시점에 임팩트 시점의 속도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클럽이 스윙 궤드에 올바른 위치를 벗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팔을 더 속도를 내서 빨리 휘두르려고 하는 필사적으로 이런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주 고질적인 푸시 슬라이스 이런 잘못을 계속 칠 것입니다. 팔을 천천히 움직여야 할 때 천천히 휘두려야 합니다. 그 반대로 속도를 높이는 것은 코암의 원리 즉 최대 파워를 내는 데 필수적인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반대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을 치는 순간에는 손을 빨리 휘두르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오히려 더 헤드 파워를 헤드 스피드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체 스윙을 하는데 상체 근육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근육은 등 쪽에 있는 어깨 밑에 있는 광배근, 활배근이라고도 얘기하는 광배근과 그리고 가슴 근육입니다. 특히 왼쪽 가슴 근육도 왼쪽 가슴 근육 그리고 등 근육도 왼쪽 활배근 이 활배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기는 동작이 중심적은 어깨 밑에 있는 이 활배근 중간 부분 이 부분의 중심점을 느끼면서 잡아당기는 역할을 힘을 써야만 힘을 효과적으로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잡아당길 때는 활배근은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지만 이 가슴 근육은 버티는 반대로 그러니까 활배근은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지만 이 가슴 근육은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슴, 우리 몸의 중심점을 향해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을 향해서 버티는 움직이는 반대로 어긋나게 움직이는 동작을 해야만 더 파워를 강력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을 치고 나서는 왼쪽 가슴 근육을 마음껏 신전을 시켜서 펴내서 파워를 방출해내는 것 그렇게야 파워를 잘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을 치러 들어갈 때는 팔의 속도를 팔의 속도를 8시 지점부터 더 세게 치려고 더 세게 휘두리려고 하면 할수록 헤드 스피드를 더 올릴 수가 없습니다. 더 속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세게 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거리를 낼 수가 없다. 그런 점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상체 근육 두 가지 그러니까 등쪽에 있는 할배근과 가슴 쪽에 있는 가슴 근육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스윙을 잘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팔 근육 특히 왼팔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왼팔의 상완과 하박과 상박 그리고 특히 오른팔은 오른팔 하박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팔의 근육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체 근육 두 가지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스윙을 하는 데 다수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